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 정권을 인수했다. 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놓은 건지.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나기 일보 직전에. 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입니다. 벌려놓은 사업만 많고 전부 분식회계인 부실기업으로까지 비유했습니다.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다며 차별화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.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.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2.8% 증가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.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. 윤 대통령은 정치 보조금이나 이권 카르텔에서 삭감한 예산을 약자 복지나 미래 산업에 더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. MBC 뉴스 김태희입니다. MBC 뉴스 김태희입니다. MBC 뉴스 김태희입니다.